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방송된 완소 LA, FIDM 미즈음 첫 에피소드 다들 보셨나요? 게스트로 출연하신 닉 베리오스 씨의 재미있는 설명을 드리면서 보니 영화 속 의상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는데요. 이번 주는 더욱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캐롤, 매드맥스, 스타워즈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화 의상의 세계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. 이번 주 완소 LA, 놓치지 마세요. 다음 주에 만나요.